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의 방중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정이었습니다. 영민권 매체와 이를 벗겨 쓰는 한국 매체를 보면 그런 전말을 아예 알 수 없습니다. 4월 26일 블링컨이 우선 왕위를 만나러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온 모습입니다. 의전 차량 G-Bagen에서 내린 블링컨이 마중 나온 인사도 없이 레드카펫도 없는 계단을 오릅니다. 이 자리에서 왕위는 블링컨에게 미중관계는 상호존중, 화평공처, 합작과 윈윈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 안되고 중국의 발전을 억눌러서는 안되며 중국의 주권, 안전, 이익발전의 레드라인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없어 4월 25일 블링컨은 띠아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왕위를 만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주중 미 대사관은 통역이 배석해 속기록을 남겨두게 되어있습니다. 화면 왼쪽은 그날의 속기록입니다. 왕위의 발언을 기록했습니다. 왕위가 블링컨에게 국무장관선생, 미중관계는 과거 몇 년 동안 기복을 겪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과로치고 핑구칭, 똑똑하게 안되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통역이 못 알아들어 왕위가 뭐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해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식회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강한 경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방중을 결산하면서 한 말들입니다. 미국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러시아를 원조해서는 안되고 대서양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센 척은 했는데 러위타에서 있었던 예비 간담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길래 속기록에 똑똑하게 안되림으로 표시됐는지가 미스테리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바로 전 CNN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이 미 대산에 관여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블링컨을 맞이하면서 중국어로 라이저 부산 즉 저자가 선한 의도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수도 아주 짧았습니다. 채 2초가 안됐습니다. 반가웠으면 악수를 하고 몇 초는 지속되면서 여운을 남기는 게 보통인데 바로 손을 뗐습니다. 시진핑과 만난 블링컨은 긴장한 모습이 영역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 시진핑의 말을 들었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마치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듯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은 양국 관계가 잘 되려면 첫 단추부터 맞게 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진핑과 블링컨이 만난 장소는 인민대회당의 복권청입니다. 무이수한 풍경화 아래 시진핑이 중간 미중 양측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꽃장식이 2023년과는 다릅니다. 작년에는 연꽃을 배치했습니다. 연꽃을 중국어로는 허화라고 하는데 허자는 조화로울 허와 발음이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두 나라가 조화롭게 잘 지내자는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대 권목인 사진롱, 중국어로 삐니에무, 잎사귀가 변하는 나무를 배치했습니다. 이 식물의 꽃말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애정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독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진핑이 마뜩차는 블링컨을 만나주는 모양입니다. 무슨 블링컨이 시진핑의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느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한국 매체는 무슨 면전에서 라는 표현을 난발합니다. 누구와 만나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면전에서 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아르는 거야 라는 사극식 말투를 따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링컨은 베이징에서 한 레코드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레코드를 플레이하고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흐이멍, 블랙 드림이란 중국 로카스와 테일러 스윕트의 Bad Blood, 중국어 번역으로는 화이타오디, 끝까지 망가지지 않은 앨범을 골라 쇼핑을 했습니다. 블링컨의 레코드판 쇼핑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테일러 스윕트의 Bad Blood에는 반창고로 총알구멍을 메울 수 없다는 기괴한 문구가 있습니다. 또 중국어로 화이타오디, 망가질대로 망가지다로 번역되는 곡을 왜 골랐는지도 아리송합니다. 로이터도 이것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블링컨이 베이징에서 건진 것은 레코드판 두장이었습니다. 서구 매체들은 이를 가지고 문화교류라고 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강요 가운데 가장 허우대가 멀쩡한 블링컨은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일품입니다. 장기자랑 자리가 있으면 가장 신나는 장관입니다. 토니 블링컨은 이번에 아주 잘 먹고 잘 놀다 갔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대사에 수행하여 상하이 위위연도 관람하고 노포 맛집에서 샤오롱파오도 먹었습니다. 또 농구 경기도 관람하고 황포강에 내려다 보이는 상하이 와이탄의 피스호텔 스위트룸에 먹었습니다. 이 호텔은 상하이 최고급 호텔로 숙박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중국 관리들이 접대를 잘 안해주자 스스로 잘 놀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중국을 세게 들이받았다는 식으로 자기 PR도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